아련하시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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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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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삼백이에요. 스윗스에요. 삼백이었는데. 아니, 밤배로 찍어버려요, 나를. 너는 과거만 해야 돼. 제 1회 보물선배! 보려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뽁뽁이 게임을 끝까지 클리어해라! 무조건 또는 천입니다! 무조건 맞은 밤배밤입니다! 무조건 맞지? 주식집입니다. 제 오른쪽에는요. 어떠한 방에도 불하지 않고 꼿꼿이 게임을 끝까지 클리어해야 되는 방패 김동혜씨입니다.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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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 제 왼쪽에는요. 어떻게든 게임을 끝까지 클리어 못하게 광해줄 회방을 와야 되는 창 강민석씨입니다. 뽁!! 저게 더 불쾌하지 않아요. 죽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학창 시절에 그 무서운 친구들이 우리한테 화내는 줄 알겠네. 야 니들 뭐하냐? 안 돼. 안 돼. 우린 애니여서 그래. 자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결 시작하면 김정현 씨가 2시간 동안 AFK 새로운 여전 게임을 제가 보내드린 부분까지 큰 결을 하시면 되고요. 창규석 씨는 2시간 동안 김정현이 클리어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해주시면 되지만 일단 핸드폰을 뺏는 행위는 안 돼. 그리고 너무 과도한 부력을 사용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옆에서 뾰족한 바늘로 계속 찌른다던지. 그러면 제가 준비한 공격에서 그건 좀 빼겠습니다. 있었어? 그런 공격이 있었어. 굴도저 뒤로 가라고 해야겠다. 굴도저 뒤로 가. 굴도저가 있었어. 굴도저 빼주세요. 뭐라 얘기해. 죽이는 콘텐츠잖아요. 너무 과도한 부력을 사용하시면 제가 보고 콘텐츠의 방해 요소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지를 할 겁니다. 저한테 옐로우 카드 3번을 받으시면 쾌 배쳐줍니다. 아 무섭다. 조심하세요. 뺏는 게 안 되니까 그냥 핸드폰 개 뿌셔버리면요? 그러면 되잖아요. 뺏는 건 안 되니까 뿌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지금 옐로우 카드 하나를 아니 들고 있을 때 뿌셔버리면 되잖아. 난 뺏질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 어깨는 언제 뿌셔진 건지? 뭔 소리야. 이 어깨는 누가 뿌신 거야? 네가 지금 계속 말하니까 너의 오므이 묻어서 그것 때문에 묻고 있는 거야. 그냥 윙 이놈아 fil oc 야 흰쓱어나 왜 이렇게 시작해 넌 왜 때려 proceedings. 오늘 대결은 unserer opposition 꼼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준자의ệ결은 상품권 30만원 드립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가 어제 AFK 새로운 요정 게임을 플레이 해보고 왔거든요? 어 예예 근데 이 게임이 매출보다는 유저 수를 중시하는 아하 그런 개발체들이 만났기 때문에 초반부터 퍼주는 혜택으로 가급 유도해서 아주 자유로운 게임입니다. 아 초반에 좀 막 아이소 유도구나? 접순만 해도 모든 영웅 제공 플러스 450번! 오 오오오!! 450번! 뽑기를 350개 그냥 줘버리다고? 예예예 그렇게 좀 퍼주는 게임이 있겄네 아무 문제 없이 초월하게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놈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스토리얼! 2시간 딱 한 번 시작을 해야죠. 스토리얼 할 수 있잖아.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왜 인정인데? 왜냐면 이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창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방패는 반항도 못하고 계속 맞는 사람이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인정해 줘야 돼. 아 그래요x2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상가 방패의 대결 빨리 시작해주세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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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고 있구나? 아하... 도저히 이거 무슨 공격이죠? 전화가... 아 게임을 하는데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근데 민서가 플레이를 계속 할 수 있어요.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아 첫 번째 공격 전혀 예상 가능하네. 이런 뭐 화면 바뀌어서 막 안 돼! 막 이걸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야 끝이야? 넘겨버릴 필요도 없이 그냥... 저로 보면 지금 스노스와 계속 게임하고 있습니다. 강민석이 전화를 해도 또는 계속 그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소리가 나오네요. 나레이션이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 이어폰인데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생동감 캣짜로! 여기 생동감 캣짜로 지금 전투! BGM이 지금 웅장하단 말이야! 이야 이런 거 좀 재미도 없어지고 약간 진행도 드려지거든요? 아... 블루투스를 꺼버렸네요. 아주 허접한 공격이었습니다! 어디가? 자 시각은 흐르고 있습니다. 근동현 씨 지금 무달라기를 게임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야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 엄청 거슬리거든요? 여기 준비해온 거 방어해야 되죠? 네 방어해야 되죠? 여기 있어. 여기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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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벗겼어! 게임 딜레이 되고 있어! 아싸! 옛날이 쇠가 생각보다 엄청 크다! 어 왔다! 어? 지금алыtt Woche Nous 형 을 하라고 했어? Jung Biblio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해요? 왜 저거 그러냐면 촬영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편집자가 피치겠다 så.. 아 Pro Jewel 게임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워? 오케이? 아, 막혔다. 야, 역시 하루 이틀 게임할 실력이 아니죠. 지금 이미 게임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지금 엄청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 보고 왔습니다. 어, 들고 왔다. 그럼 받아주기엔 받아줘야 되는 거야. 몸에 해도 받아주기엔 받아줘야 되는 거야. 아, 그쵸, 그쵸. 아, 오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이거 써놓은 거죠? 아, 이거 써놓은 거죠? 아, 이거 써놓은 거죠? 아, 이거 써놓은 거죠? 근데 봐본가요? 김동연 맹손잡이입니다. 아... 두 개가 있다고요?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아예 목 푸르게 해버립니다. 아... 어, 터치 되나요? 터치가... 터치가 되나요? 되는 거 같은데? 터치가 됩니다. 터치가 되는데요? 손가락 마디로 하면 되더라고. 옛날부터 나 그랬어. 계속 이 상태로 게임 하세요, 그러면? 근데 진행이 개늘어졌습니다. 이 장갑을 끼고 하니까 어때? 한 세 번 중에 한 번만 눌리지? 존나 불편했어요. 또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지금. 자, 김동연 선수. 아... 솔자락을 자릅니다. 장갑의 끝을 자르는군요. 와... 장갑이 여러 개 준비가 되었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 이런 파일을... 아니, 장갑을 뭐 뽑게 하려고 이 끝까지 채웠는데 이걸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자르고 그냥 해버려. 그분을 불러야겠지. 아니, 이거 너무 평온하게 게임 하시는데, 지금? 지금 게임 빠졌어. 자, 제가 준비한 공격 가겠습니다. 나오세요! 어, 된 거예요? 이거 뭐야? 스포아가 지금 선배가 하는데 게임을 해요? 아니까? 여기 나랑 소빙이 회의하고 건설적인 걸 해야 생각해. 스포아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게임이 재밌는 건 소문을 들어줘 알고 있어. 선배 말은?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무슨 선후배를... 오옹 새끼야 안 되겠어 봐 강민석 너 이리와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이 땜에 강민석이 혼나는거야 알겠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의 동기는 동기는 하나다 하나다 와 얼차려를 줍니다 내가 봉ague가 혼나고 있는데 이 동기가 혼나고 있는데 Ray ¨ 미안하다 공격이 나한테 들어간 거 같은걸? 이 미칠 새끼멈 아악 뭐야! 구력! 구력이잖아! 아니 안 때렸는데요? 아니 안 때렸는데요? 왜 때린 사람이 아파해요?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더.. 더 갈부어주세요! 더 갈부어주세요! 아니 나만 엎드려 뻗쳐 하고 신명선배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여기까지 하시겠다. 아니 공격이 안 돼요 이게! 다음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신동현 씨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세상 오픈월드입니다 오픈월드! 오픈월드 게임이 이제 고퀄리지? 오픈월드에서 전략적인 전투로 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에 부담이 없는 이렇게 한 손으로도 할 수 있고 방치형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육성에 또 부담이 없고 굉장히 고퀄리티 그래픽! 여러분들 보는 내내 문이 읽었습니다. AFK의 새로운 여정! 그냥 홍보였고 이번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더웠다. 또 뭐 준비해봤다. 야 그래픽 미쳤어! 오! 와우! 오! 비! 비! 이런 애입니다! 아! 아! 안 눌려요! 코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오거지로 버티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김동현 씨? 하하하하하하 많이 기다리셨는데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왜 그러지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지금 말이 있다 있어요! 왜 게임 중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방수팩을 준비해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완벽한 방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터치 잘 돼요! 하하하하 아무래도 화면에 불어보지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는 그냥 핸드폰을 닦아주는 거죠? 하하하하하하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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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그만해! 싫어! 하하하하 남마일! 뜰레나 드러내려 hammer 하하하하 난 참 побед의 재단 남한 지금 오허월드에서 서 있습니다! 하하하하 진 Dieser 고글이 하하하하 미사 요즘 피가 왔어요! 광수팩이나 고글에 위 freesty이 Ole cher 하하하하 오우 뭐하는 사람이죠! 응 광수팩에 고글을 쓰면 게임을 하는 뭐하는 사람이죠! 오오아 오오오.. 오오오오是這樣 Jews 진짜 포레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화면이 안 보입니다, 지금. 오, 여기 닦아버리면? 똥뿌리죠. 뭐야, 이 사람. 닦아버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토핑이 계속 나오네. 오, 무료? 아니, 무료가 아니라. 자, 아예 신화의 투자를 사발해버린다. 야, 이러면 너무 불리하군요, 잠시만요. 자, 금수 씨. 이제 생크림 공격 제조하겠습니다. 아, 진짜 많이 끌었어. 시간 많이 끌었거든요, 지금? 많이 끌었어. 이게 뭐야?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방주팩을 잘라서. 아, 해도 돼요? 네. 물 공격, 생크림 공격 이제 핸드폰을 직접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핸드폰 게임 진행을 아예 못 하게 해버리면 그래. 미친놈 아니야, 저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예능 안 해서 하는 거야. 왜 자꾸 날 미친놈을 만들어? 게임하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거는 그렇게 합의라고 한 예능이잖아요. 너무 사람이 매너가 없다. 아니, 올림픽 나와서 상대가 빨리 달린다고 해, 지금. 왜 이렇게 빨리 가, 이거. 아,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성장을 못 했고 일단. 스토리 진행을 지금 계속 하셔야 돼요.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어, 맞다. 자, 강정 씨 다음 공격. 뭐죠? 어, 뭐죠? 우와! 자동 전투! 자동 전투!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갖고 와서 박으러 하자는 것 같은데요? 자 헬멧입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게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이게 눈이랑 귀가 이렇게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데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시원하거든. 아 근데 빠른다. 게임을 잘한다 너. 아니 퀘스트를 잘 미네 이 앙관. 아 이거 우리 동현이 게임하고 있었구나. 아 어머니 오셨습니다. 동현이 게임하니까 저기. 엄마 입장으로 과일을 안 내줄 수가 없잖아. 이게 뭐예요 이거? 아! 아! 종이 안에 꺼냈습니다! 과일 먹으면서 천천히 해. 오빠의 알값과 죽기 공격! 와 냄새 진짜 와! 못 깨요. 빨리 먹어! 아린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왜 내 과일 안 먹어! 어머니가 라쿠 출신이십니다. 라젠크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라젠크 사이버! 너 어디 가? 진짜 급해서. 오 뭐 가져온 것 같은데? 오 먹나요 두리안을? 진짜? 이거는 가운데 씨잖아. 씨는 괜찮아. 씨는 안 먹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오! 먹는다고? 오! 먹는다고? 와! 진짜 먹는데? 와! 먹어서 없애버려? 와 개끼다. 오! 씨에 발라버립니다. 아까 생크림처럼 계속 무한정을 하려고 그랬을 텐데 지금 먹어버렸습니다. 이걸 먹어. 오! 어차피 인내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둘이 하나 먹어버립니다. 이러면은! 막상 입에 들어오니까 맛있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런 씨! 씨! 아까부터 진행이 더 빠릅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빨리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충전하면서 해두자. 아 그럼요. 네. 충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 충전. 오케이 23%밖에 안 남았었어. 자 이거 괜찮아요? 아니 받지 않았잖아요. 직책적인 타격 아니 괜찮습니다. 받지 않았잖아요. 자 이거를 다시 꼽습니다 일단. 아 다시 빼버리면 돼. 아 꺼버렸죠? 원티탭을 꼽죠? 다시 꼽죠? 아 저기 꼽습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충전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야 무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케이 잠깐만. 자 뭐 하는 거죠? 자 잠시만요. 충전 안 됩니다. 충전. 불이 안 들어가거든요. 충전이 안 됩니다 아인드폰.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충전. 보조배터리 충전. 충전이 또 안 됩니다. 충전이 안 됩니다. 자 보조배터리 1초만에 고장 났습니다. 어? 어? 어 무선 됩니다. 어 무선인가요 되나요? 무선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충전. 어 되고 있네. 되고 있네. 되고 있네. 야 이 미친놈아. 최강의 광필. 오 오 욕하지마. 선을 자른 놈이 미친놈 아닐까요? 자 잠깐만 이러면 이제 할 게 없죠? 절대 게임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선물 받아야죠 선물 받아야죠. 받았어요. 자 왔어요? 자 제가 모신 분. 어 또 있나요? 모신 분? 나와주세요. 빵. 오오? 아 이거 뭐야? 어 거기 앉으세요. 이건 줘. 이거 줄까? 핸드폰 뺏겼습니다. 어? 오 오 오. 어 어어 가져가 려면 가져가세요. 가져가고lica. 감사합니다 주주님. 자 여기 있는 남자들 그 누구도 000 손쉽게 적극하고 싶어요 뭐하고 놀아요? 안 된다. 하핰. 가져가야 된다. 하 vaan 아. 생Beniby Nord Et 마셔서 행성대기 노리는 지금acaks ocho. 우와아... 또 어디가! 자꾸 소풍 Ch luckily 돌아가! 엇, 뭐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봄, 페나요? 집게로. 아니 Systems 안 나오고 있어요! 자체가 진짜 안 나오고 있어요! 올 시간이 없어요! Tomorrow, 올 시간이 없어요! 올 시간이 없어. 다음에 놀자. 오와 그만 가주겠어 호나. 우리 아직 어사라서 그렇게 쳐내긴 좀 그렇지 않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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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메 Athens cats ㅋㅋㅋㅋㅋㅋㅋㅋ 강주석씨! 더 준비한 거 있어요? 강주연. 주무atus님이 저Italk's got a BBBB를 해ンダ는? 그런 거 같아요. 하이라이트였고 네 김도현 씨는 이제 5분이내로 이 스테이지를 마무리 해주셔야 해요 자, 5분 안에 분모를 하셔야 됩니다 andonortort breindex찬 와 세요 세요! 와...중 ri-venthread these things 보내면 되는데 네? 아 없는 데인데? 야 이거 땡수 아니잖아 이게! 야 여기 나무가 이상해! 야 나무가 널 덮치려고 그래! 어 지금 내 몸 건드리고 있어! 자 당근 씨 코치 금지!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2분 남았거든요?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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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뚫었다 신규주형 오픈! 깼어? 깼어? 와 신규주형 오픈! 자 그렇게 해서 아니 나 저거 소품 다 사고 주주님 섭외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못 이겼어 상관상태 섭외하고 아니 집중력이 미쳤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관상태 개결 방패 승리입니다! 김종현 씨는 30만 원! 상품권을 한인석 씨한테 어? 받으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빠트렸죠? 아아 내가 도와드릴까? 이 게임을 충전할 수 있도록 30만 원어치 모바일 쿠폰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다 자 AFK 새로운 여정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시고 450회 뽑기 같은 초반 혜택 받아가세요! 와우!